안녕하세요 성경통동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9장에서 41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존재하게 된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인생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 까닭은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 증거되므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곡의 심판이 도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곡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곡의 무기가 일곱 해 동안 불태워지고 시체가 일곱 달 동안 매장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곡이나 이스라엘이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매장되어야 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령으로 말리암아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곡과 이스라엘의 차이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곡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40장부터 48장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성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성전의 구조와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서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보게 하시는데 그 성전에서 녷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한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측량에 대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완성된 성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은 구원은 인생들이 열심과 정성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새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언급된 제사들, 즉 번제, 속제제, 속권제, 제사장과 같은 용어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인생들의 실패를 다시 한번 언급하심으로써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옛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자신들의 신앙의 근원이었습니다. 즉,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진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열심과 노력이 실패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솔로몬 성전에는 있지만 새 성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금양단이 있었지만 새 성전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지만 새 성전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계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떡상도 등잔대도 금양단도 언약계도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이 거룩해진다고 믿었지만 새 성전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옛 언약이 사라지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롬 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속죄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 없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했고 그 은혜로 살고 있으며 그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은혜에 눈을 뜬 자는 은혜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